자 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필기 파트 건축시공을 맡은 서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축기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즉 합격을 할 것인가 라는 데에 집중을 맞추셔야 되겠죠. 저 그러면 이제 저는 건축기사 건축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량적인 우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건축시공에 있어서 필기입니다. 필기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시공 필기 합격 전략입니다. 필기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기 시험이죠. 찍기 시험입니다. 그죠? 찍기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완전히 명확한 답보다는 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답들을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이지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러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들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문제에 대한 빠른 풀이 그죠? 요거를 해야 되고 건축시공이나 건축계획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이 시공 파트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남는 시간을 어디로 보내줘야 됩니까? 구조 계산을 하거나 이런 데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20문제를 푸는데 전체 문제를 푸는데 사실 15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찍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찍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체계적인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는 이 기사시험에 있어서는 기출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자들이 공부를 할 때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거에 나오는 애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내가 외워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수업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건축시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가를 나오게 되고 공부를 어느 정도 건축가에서 F 받을 정도로 완전히 놀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주소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몇 점 정도는 아니냐면 70점 정도는 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점수를 뽑기가 쉬운 종목이 건축계획과 더불어서 건축시공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는 넓지만 시험에 나온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게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봐줘야 되는가? 우리가 기본으로 봤을 때 기출문제의 풀이를 보통 한 5년 정도 내외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5년 내에 기출문제 정도 되면 거의 문제의 절반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뭡니까? 전체에 많이 잡을 때는 20문제 중에 18문제 이상을 잡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보통 10년이 넘어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 시방서라든지 법이라든지 개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어버리고 나면 답이 달라진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기 위해서 옛날 것부터 20년 전, 30년 전 거를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10년 내에의 분량이나 5년 내에의 분량만 제대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것을 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업은 여기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셔야 될 것이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바로 기출문제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만 제대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이 강의가 제공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보셔야 되겠고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떠든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수험자가 이걸 반복적으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수업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 장담하는데 이 수업에 있는 내용의 80% 이상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3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절대로 시험에 떨어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 그리고 반복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고 목표 점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아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시공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구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력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분은 확실하게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점수를 받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체계적 이론 정리. 체계적인 이론 정리는 우리 강의가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업은 항상 예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습의 개념이 아니라 복습의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잊지 않는 것. 내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한 번 내가 풀어낸 것들을 다시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능력. 그걸 기르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던 교재를 또 봐야 돼요. 수업에 했다고 펼쳤다고 해서 그걸 안 본다. 그럼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떨어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봐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반복. 복습의 개념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복습의 개념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풀이는 필수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5개년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문제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걸 처음 봤다 싶어라도 정답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답의 주변에 있는 다른 걸 알아서 그 정답을 풀어내는 식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5개년에 대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을 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 시공 파트에서 단기 합격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고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십시오.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인 핵심 학습을 해줘야 된다. 문제에 따라서 전체를 외워야 되는 것,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외워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외워야 될 것은 그 부분만 외워주면 된다. 상대적으로 항상 절대적으로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상대적인 학습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공의 70%, 7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시공 70점,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70점입니다. 70점이라 해봐야 몇 개 맞추는 겁니까? 14개 맞추는 겁니다. 14개, 14개. 14개도 못 맞춥니까? 그렇죠? 6개 틀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공에서 6개 틀리는 거는. 몇 개? 우리는 4개 안으로 끊어줘야 합니다. 4개 안으로.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요. 그렇죠?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넓어봐야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하게 될 수업 범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필기시험에 대한 이 강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는 첫 번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건축, 시공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암기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암기를 해나가셔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암기를 해야 될 거,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나중에 예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예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풀게 되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 이론은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나중에 이 강의 맨 마지막 뒤에 보시면 이때까지 나왔던 몇 년치의 기출문제들이 뒤에 강의로 나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출문제 내가 먼저 풀어보고, 내가 먼저 풀어봐야 돼요. 듣고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강의를 한번 참고로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합격 자체가. 그래서 단기간에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기사시험은 전체 공부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데 한 번 듣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꾸준히 듣고 반복으로 해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의 노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개, 입문이라든지 기본이라든지 기출에 대한 모든 강좌가 이 배월학 강의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 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출제 기준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무 분야는 건설의 건축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 기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기준들은 전부 다 2019년도까지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겠고, 뭐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이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고 전체 문제수가 100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시공이 몇 문제입니까? 수 문제를 차지하고 있더라.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전체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전체 5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몇 분 만에 풀어냅니까? 30분에 풀어내시는 거예요. 한 문제당 얼마예요? 1분 30초 정도 되겠죠. 1분 30초. 너무 많이 시간을 줬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얼마만에 풀어내요? 이게 30분이면. 우리는 한 15분 만에 다 풀어내야 돼요. 이 문제 자체를 15분 만에 풀어내고 나머지 남는 15분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계산이 많은 구조나 설비에게 던져줄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만들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 5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건설 경영 파트하고 건축 시공 기술 및 건축 재료 파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건설 경영보다는 건축 시공 기술하고 건축 재료 쪽에서의 전체의 분량이 80%가 나오게 됩니다. 이 쪽에 취중해서 봐셔야 돼요. 실제로 모든 기출문제들이 여기에 취중해서 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 경영 파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건설업하고 건설 경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계약하고 공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축 적산에 대한 거. 적산이라고 해서 뭐 안기가 많이 돼야 되고 많이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계산기는 가져갈 것이고 구조 계산 때문에 그죠? 그 계산기로 해서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정관림이 기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시공에서 착공, 기초공사, 구조체공사, 마감공사 건축 재료에 대해서 묻더라. 기본적인 가설부터 시작해서 가설, 토공, 기초, 철근 그 다음에 거푸지, 콘크리트, 철골부터 해서 때로는 초고층까지 그 다음에 마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콘크리트가 좀 주력적으로 시험 문제는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봐야 하고 어떤 것을 풀어줘야 되고 어떤 것을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시공 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건축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가 건축기사 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수업이라는 걸 이때까지 대학교 수업이라는 걸 들어오면서 건축기사에서 건축 시공 파트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에서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건축 시공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강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만 착시를 해주시면 합격은 저희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쫓아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공부만 진행된다면 다가오는 시험에 있어서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시험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반복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영상의 질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 질은 저희가 채워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오시고 저희 배우라고 믿으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 나중에 들으시면 반드시 합격이 보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하시는 건축시공회사뿐만 아니라 이 건축기사 전체를 합격하실 수 있는 나중에 실기까지 원스톱으로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